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고선생입니다. 오늘은 챕터 22의 게이트웨이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적인 정의인데, 스포츠의 공식적인 정의는 되게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정의가 강조하면, 뭘 강조하냐면 어떤 규칙과 경쟁과 높은 퍼포먼스를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참여에서 배제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혹은 다른 신체적 활동들로부터 배제될 겁니다. 어떤 신체적 활동이냐면 이류로 정의되는 다른 신체 활동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의 정의가 어떤 규칙과 경쟁과 높은 기량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참여로부터 조금 꺼려지고 배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살 아이가 짤린 거예요. 뭐로부터 짤렸냐면요. 되게 수준 높은, 배타적인이라고 하면 아무나 올 수 없는 수준 높은 축구팀에서 짤렸을 때 그녀는 지역 예선에서는, 지역 리그에서는 뛰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지역 예선을 뭐로 볼 거냐면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활동으로 볼 거라는 거죠. 리얼 스포츠보다. 그러니까 이미 그녀가 스포츠를 되게 높게 생각한 거예요. 되게 고상하고 수준 높은 걸로 생각하니까 높은 그런 수준의, 그 아이가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건 높은 수준의 팀에서 짤리니까 다른 활동을 아예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아래 것들은 뭔가 중요하지가 않은 것과 고상하지가 않고 그렇거든요.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떤 동시에 그러냐면 조그만 수의 사람들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스포츠를 수행을 하는 거죠. 많은 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가 되게 어렵고 높고 경쟁 그런 거로만 강조가 된다면 소수만 그거를 하게 되고 다수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부정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건강 혹은 복원, 복원에 쓰는 의료비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요. When sports is defined to include a wide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played for pleasure and integrated into local expressions of social life, physical activity rates will be high and overall health benefits are likely. 자, 스포츠가 정의되는 겁니다. 포함하도록 정의되는데 다양한 스포츠를, 다양한 범위의 신체활동을 근데 어떤 신체활동이냐면 즐거움을 위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범위의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또한 스포츠가 통합이 된다면 어떤 사회적 생활의 지역적인 표현으로 통합이 된다면 신체활동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전반적인 건강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스포츠가 즐거움과 사회생활로 통합되도록 정의될 때 너무 어렵고 뭔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되도록 정의될 때 신체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When sport is defined to include a wide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that are applied for pleasure and integrated into local expressions of social life physical activity rates will be high and overall health benefits are like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e excluded from A 하면요 A로부터 배제되다 라는 뜻입니다. A로부터 배제되다 그 다음에 여기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돼 있어서 우선 주격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physical activities를 수식해 주고요. 그 다음에 be defined as A로 하면은 A로 정의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활동인데 어떤 신체적 활동이냐면 이류로 세컨드 클래스로 정의되는 신체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A, S, B 하면 A를 B로 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A를 B로 보다. 그리고 rather than A 하면 A보다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an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탭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전체 타의 의미를 살려줍니다. 자, 이것이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이 친구는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얘도 주격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신체활동인데 어떤 신체활동이냐면 즐거움을 위해서 행해지는 신체활동이죠. 음 그 다음에 자, 이 8번 같은 경우에는요. defined랑 연결됩니다. 이렇게 스포츠가 정의되고 두 번째 통합될 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통합될 때 신체적인 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형 대비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배제될 겁니다. 그 참여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피할 거예요. 다른 신체활동들을 이류로 정의되는 그래서 be excluded from A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동사 병렬 will be excluded랑 지금 이 avoid가 병렬돼서 사람들은 첫 번째 배제될 것이고 두 번째 피할 것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고 그 다음에 be defined as A 하면 A로 정의되다 라는 표현 활용해서 영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Physical activity rates will be high and overall health benefits are likely. 자, 주제 관련된 표현이고 likely 뭐뭐 있을 것 같다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 내용 전체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이 글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가요 규칙과 경쟁과 높은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체활동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은 뭐냐 스포츠를 좀 즐거움을 위한 신체활동이라고 정의의를 하고 또한 사회생활의 표현으로 융합을 하게 된다면 신체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점이 생기게 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복습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 1번 지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